다음 오금금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마지막 오금금 사건은요. 정말 친딸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공분을 사는 사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추운 겨울에 노모를 알몸으로 쫓아내서 결국은 노모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노모를 추위에 내몰아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이죠. 전북 전주 한 거주지에서 A씨가 자신의 70대 노모가 씻지 않는다면서 알몸 상태로 어머니를 그냥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게 12월이고요. 저녁 7시였고요. 온도가 10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후 주민에게 발견된 이 노모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민이 A씨 집을 좀 두드려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었대요. 이렇게 1시간 30분 동안 노모가 방치가 됐고 경찰이 오니까 그제서야 딸 A씨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소동이 마무리된 후에 사회복지사가 이 집을 방문을 했더니 아직 나체 상태로 알몸 상태로 70대 노모가 담요만을 덮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가 노모의 몸을 이렇게 돌려봤더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저체온증이나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면서도 당뇨 합병증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겨울입니다. 12월달 겨울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이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고요. 이렇게 만약 보낸다면 아주 생명이나 큰 위험이 닥칠 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 동기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대표님, 당시 상황을 보면 담당 사회복지자가 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자꾸 옷을 벗으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존이 벗긴 거 아닌가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상탈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체온증은 아시다시피 사람 체온이 36도 오브죠. 그런데 35도에서 32도 떨어지게 되면 떨지 않습니까? 근육이 움직여요. 열 올리려고. 그런데 32도 이상 떨어지고 28도 되면 심정지가 오는데 그때는 근육 이완이라든지 뇌간 작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운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옷을 탈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10사람 중에 2명이나 5명 정도는 탈의를 하는데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면 확실히 저체온증 증상인데도 이 딸이 그냥 방관한 거죠. 그냥 방기한 거예요. 장가희 기자, 이거 왜 그랬댑니까? 법정에선 딸 A씨가요. 어머니에게 옷 다 벗고 엄마 나가! 라고 한 거는 사실이라고 해요.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고의로 확대한 거 아니다. 학대의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이 1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어머니와 오빠가 나의 보호자이지 내가 어머니를 돌볼 의무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이죠. 주장 내용을 보니까요. 김배 팀장님. 고의로 확대한 건 아니다. 학대의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죠. 이게 한국말입니까? 학대가 아니에요? 한국말은 맞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70대 모인, 치매에 걸린 노인분을 알범으로 받게. 그때 12월 달이라고 알고 있어요. 겨울이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내보내는데 그걸 학대가 아니다? 그건 뭐가 학대입니까? 이건 말장난인데 이게 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중 변호사님, 그래서 1심 재판 판단은 어땠나요? 1심은 일단은 학대 치사죄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선고한 이유는 학대 행위하고 죽음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노무가 저체연증 외에도 다른 것들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성이 없다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황소신 재판부 판결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2심은 달리 봅니다. 2심은 존속 학대 치사죄가 된다 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 밖으로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이거하고 사망하고 어느 정도 영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충분히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다만 20대 피의자가 피고인이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판단력이 좀 결여됐기 때문에 존속 학대 치사하면 상당히 중한 범죄형이 돼야 되는데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1년 6개월이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납득 가능한 상식적인 판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공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